한화 바이블 청소년부 3과정 2학기 27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우리 27과를 살펴보기 전에 8단원 학습개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단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꾼들입니다. 자 27과 제목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28과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 29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일꾼, 30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학습 단계를 가지고 우리 27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7과의 제목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27과의 학습개혁 보겠습니다. 배울 말씀 디모대전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배울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 12절입니다. 학습 요점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 교육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고 피해야 하는 것과 따라야 하는 것이 상호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습 방법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죠. 그 다음에 뭘 하죠? 몇 가지의 키워드?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합니다. 네 가지의 키워드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따르라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나무를 보다에서는요.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 후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순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싸워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요. 열매를 맺다 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매일 선한 싸움을 위해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고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을 걷다 해서 이 열매를 맺다 스텝 2에서 나눈 대로 매일 선한 싸움을 위해 실천할 것들을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용 규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7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입니다. 자 네 가지의 키워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따르라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명예로운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과 그리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이미지가 아니라 경기의 이미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목적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질문도 살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율을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 옆에 그림을 볼까요? 굿 파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외울 말씀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래 더 하나 밟을 우리 중요한 두 가지의 문장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를 보다.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아이들과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순간은 무엇일까요? 나눕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열매를 맺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고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죠. 자, 스텝 2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환경, 사상, 대중매체, 가요침 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매일 선한 싸움을 위해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실천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적고 나누어 보세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이죠.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선한 싸움을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실천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은 후에 길을 걷다 해서 실천하면 됩니다. 자, 이완과에서는요. 실천한 뒤에 선생님께 메시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꼭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7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삶에 싸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